김하정, 오재혁 씨, 이진 씨 세 분의 무대 잘 봤습니다 우리 앉아계시는 관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사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한번 인사를 드려주십시오 저는 경남 남해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수 활동을 하게 된 것은 1993년도 나미소 가해지에서 창작 부분 대상을 받고 그 음반을 해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하다가 중간을 하고 이번에 한 20년 만에 이 음반을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박수가 이렇게 심차게 쏟아지나가시네 김진 씨, 정말 사랑합니다 가수 나은자로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유진입니다 네, 나라면, 유진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나라면 하면 말이 없는 거잖아 나라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시던데 자, 바로 옆에 또 승계 씨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아주 부작했어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에게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이 맛있 finals 앉아Christian sem봉 구독 få нал broadcast 동감 엉터만 엉터만 너무 This